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 튜브 우승년입니다 12월 첫째 주 됐는데 벌써 재촉을 해서 좀 죄송하지만 한 해가 다 갔어요 보통 회사 다닐 때 보면 11월 말 지나면 일이 다 끝나요 휴가 갈 사람 다 가고 12월 결산 법인들은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 원래 좀 더 일을 안 하고 마무리할 거라 내년 계획 내년 예산도 다 이미 다 짠 상태죠 보통 9월 10월에 다 짜니까 그래서 샘 튜브도 한 해를 마감하는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했던 어워드 샘 튜브 어워드라고 이름을 붙였죠 멋있게 샘 튜브 어워드를 이 방송이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 바로 이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이렇게 1년의 감회를 이렇게 얘기하고 이럴 자리는 아니지만 연말 결산을 하는 이런 좀 사실 그런 게 있지 않으면 한 해가 다음 해하고 별로 이렇게 차이도 없는 것 같고 뭐가 바뀌는지도 모르면서 올 한 해에 대한 걸 좀 이렇게 건너뛰는 이런 시간에 좀 다시 또 새해 기분을 리프레시 하는 이런 게 없으면 제가 종종 어디다도 리뷰 출 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사람들 아주 정말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마련하고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샘 튜브 어워드를 시작하면서 이번 이런 기회에 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또 뭐 별로 그런 얘기를 여러분하고 나눌 기회가 없어서 올 한 해 얘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샘 튜브 어워드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샘 튜브 올해 한 해를 좀 잠깐 돌아봤습니다 특히 샘 튜브는 올 한 해가 딱 시작한 지 원년 제가 오늘 이 촬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면 샘 튜브가 시작한 지가 딱 1년 3개월이 조금 넘는 며칠 넘는 날이에요 그래서 샘 튜브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작년 3개월 저희가 9월 1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 3개월은 아무것도 모르고 막 여러 가지 시도해 보는 그런 시간과 정신없이 지나간 그러면서 12월을 맞이해서 연말을 마무리했던 그런 한 해였고 올 1월부터는 이제 사실은 좀 뭔가 좀 본격적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던 게 올 시작이어서 좀 저희한테는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작년 저희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을 했고 녹음기 마이크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그냥 저기서 들리는 채로 그대로 핸드폰으로 수음을 해서 그렇게 녹음과 촬영을 했고 장소도 뭐 조명이 있긴 해요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 오피스텔 있는 그 공동 카페 거기서 촬영을 하기 시작해서 그렇게 촬영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바로 연말 어워드를 시작을 했었어요 모르겠어요 그걸 너무 거창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하지 않았으면 저희가 한 해가 다시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해가 바뀌는지 모르고 쭉 이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스테이를 맞이했던 게 이제 올해였는데 저희 올해 한 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1월달이 되니까 야 녹음은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일단 마이크를 먼저 샀어요 마이크를 사서 녹음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1월달에 저희 구독자 수가 1,000명을 돌파했고 그렇게 해서 한 3월달 봄 돼서 이제 저희 막 그걸 들고 카페도 취재하러 다니고 상반기 넘지 않은 저희 카메라도 준비했습니다 카메라도 마련해서 정식으로 이제 촬영을 하게 돼 있고 거기서 좀 근무사를 막 타기 시작하죠 저희 노력과 상관없이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인데 샘튜브에 관심을 많이 아직은 그렇게 전문 오디오 전문 이런 유튜브가 많지 않았던 시절에 그 시점에 저희한테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여러 수입사들 그 다음에 이런 딜러들 매장들 이런 분들이 새로운 채널에 한번 한번 어디까지 할 수 있나 한번 해봐라 좀 기대가 된다 하면서 많은 성원해 주셨어요 제작비도 지원해 주시고 제품 이런 것도 좀 소개 좀 해달라는 이런 제안들도 많았고 저희가 원하는 제품들을 처음에 먼저 선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콘셉트별로 브랜드 전체를 특집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제품들은 아주 집중해서 리뷰를 하기도 하고 웨이브 손님을 초청해서 같이 들어보기도 하고 저희가 매장이나 기타 뭐 저희는 스튜디오도 다니고 막 이런 것도 해서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각도로 여러 방향으로 유튜브 촬영을 시도했고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9월에 드디어 시청실을 저희가 새로 이사를 하게 되죠 전에는 음악 하나 들을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늦은 시간이나 공휴일이나 이럴 때 아니면 오피스텔 내에서 옆에 사무실에 음악이 들리게 하면서 음악을 틀 수가 없어서 하여튼 제안된 채로 그렇게 좀 했었는데 시청실을 저희 가을에 이사를 했고요 아주 좋은 시청실로 이사를 했고 그 사이에 저희가 여름에는 또 캡쳐보든 이런 걸 다 또 마련해 가지고 라이브도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총 다섯 편 이렇게 막 내보내기도 했고 처음에는 좀 엉망이었어요 저희도 잘 모르고 그래서 실제로 그게 어떻게 들리는지 이런 거에 대한 체크도 없이 시도를 해서 좀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라이브 뭐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저희는 많이 시도를 해봤습니다 불과 한 며칠 전 이사한 지 거의 두 달이 좀 넘어서 저희도 이제 시스템이 마련이 됐습니다 시스템이 또 마련되기 시작하니까 그냥 한꺼번에 우르르 또 들어와서 오히려 좀 배치나 이런 것들 하나 좀 세심하게 좀 그런 거를 배열하는 중이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 저희 시청실에서 시스템 저희 시스템으로 기기 자체에 대한 어떤 평가나 기기 자체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이런 활동도 하겠지만 저희 시스템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저희가 하고 싶었던 그런 콘텐츠들을 앞으로 많이 기획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잼튜브의 활동 자체가 레인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빈티지부터 라이프스타일 오디오 이런 조그만한 블루투스 피커까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페를 가서 탐방하기도 하고 음악 카페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파는 카페 오디오가 좋은 곳이라면 찾아가서 그런 걸 탐방하는 시도도 했었고 돌비 애트모스 같은 스튜디오 그런 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준비가 된 그런 게 마련이 된 그런 스튜디오도 탐방을 했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획전 같은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해봤습니다 어떤 새 브랜드 론칭도 행사를 해봤고 쉽게 할 수 없는 몇 천만 원짜리 스피커들 동시에 6개 제일 비싼 스피커들 다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시도를 많이 비교도 해보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글로는 사실은 다 담을 수 없는 내용들 그런 건 혼자서 또 여럿이 앉아서 해보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샘튜브는 공간도 그래요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경기, 인천, 멀리는 원주도 다녀왔어요 제품의 카테고리 신제품 리뷰를 하는 카테고리도 보면 서브 우퍼도 하고 아날로그 LP 플레이어도 하고 조그만 라이프 스타일 오디오도 하고 시스템 가격으로 보면 한 30만 원짜리 제품부터 10억이 되는 이런 10억에 달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에 걸쳐서 저희가 다루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샘튜브 올해 저희가 해온 샘튜브의 어떤 데이터 이런 걸 잠깐 알려드리자면 저희가 올해 올린 동영상이 저희가 시작한 이래 올린 동영상이 영상이 총 206개가 돼요 그리고 총 조회수가 약 70만 해가 조금 모자른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편당 한 3,500회 정도? 좀 넘는 그런 평균 평균 그 정도의 조회수가 저희 여태까지 1년 3개월 동안의 레코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곧 어워드를 시작하면 미리 예고를 해드리자면 총 4개 부분에 걸쳐서 시상을 할 거예요 올해는 좀 순서를 바꿔서 작년에는 주요 앰프 스피커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부터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그걸 뒤로 가서 좀 더 관심을 고조시켜 가서 이제 연말 마지막 날 진짜 가장 중요한 제품들 가장 노른자에 해당하는 제품들 시상하듯이 그렇게 순서를 좀 바꿔서 처음엔 좀 가볍게 첫 부문이 4개 부문 중에 첫 번째인 라이프 스타일 오디오 부분부터 시상을 해요 10개 제품을 선정하고 그중에 금메달 은메달 그다음에 가성비상 작년도 같은 방식이었죠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는 특정 제품을 어떻게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다기보다 저희가 좀 더 깊이 동영상을 촬영해 가면서 음악을 들어가면서 한 해 동안 살펴본 제품을 제 나름의 점수가 카테고리가 한 10가지 종목이 돼요 그거를 다 점수를 매겨서 합산을 해서 가장 높은 제품들 이렇게 뽑는 상당히 과학적인 나름의 어떤 선정의 근거가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선정을 하는 그런 제품들로 모여져 있습니다 재밌게 좀 올해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편을 그렇게 하고 두 번째 편에 이제 디지털과 스트리밍 플레이어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앰프와 스피커 이런 순서로 총 4주에 걸쳐서 12월 한 달은 샘튜브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샘튜브의 연말 어워드 이렇게 합니다라는 예고를 해드리면서 샘튜브의 한 해를 그리고 저희가 같이 해주신 샘튜브 구독자분들과 오디오 애호가 여러분들과 잠깐 이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려는 자리였습니다 다음 편에 이제 첫 시상식부터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